하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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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네바 대학원 대학교 헌신의 후군 예배인데요 오늘은 제가 자진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순종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후군에 헌신 예배드리는데 계속 똑같은 사람만 올라오니까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인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열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남기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즉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는 한결같이 복음 전파로 이렇게 복음서가 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도 역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다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남기시고 주님은 홀련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복음 전파인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로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모두 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결국은 순교로 그들의 일을 잘 이렇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중 요한은 고난과 많은 고난과 유배 중에서 비록 자연사를 하였지만 그는 살아서 순교한 셈입니다 같은 동료가 복음 전파를 하다가 온갖 수모를 당하고 젊은 나이에 절명을 당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요한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함께 동구동락하면서 3년 동안 함께 했던 동료들이 하나씩 잡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를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마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수많은 고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뒤늦게 새로 사대가 된 마띠아를 비롯해서 11명의 사도들 그보다 오히려 이러한 요한의 삶이 죽음, 순교 못지않은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동료 한 사람 한 사람 순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차라리 자신도 이러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그 죽음의 공포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그에게 또 다른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반모섬에서 마지막 개시를 기록하는 그 사명 때문이었죠 이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열두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었던 그들은 이제 모두 각오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썬과 정신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이죠 현재 진행입니다 당시 사도 이후에 수많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어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학교 주의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제네바 신학교가 이 모든 일의 증인 즉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이 세 가지를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신학교가 마지막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건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후원이 있어야 되고 일꾼이 있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제네바 신학교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명제를 길러는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꾸준히 그리고 진실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후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생계를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쫓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헌신과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 보건 8장에 보면요 모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 문을 깃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먹고 사는 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선지생도들이 오로지 경건과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의 후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배우는 신학생들이 생계 걱정을 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는 없습니다 소명받은 자들이 신학교 3년 과정 동안 오로지 경건과 학문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들축날축한 불렵학원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3년의 훈련을 통해서 각자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제나바 신학교에 입수한 모든 학우들이 다른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배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장차 바르고 능력이 있는 목사,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도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나바 신학교는 사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지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다른 신학교에서는 이제는 흉내 낼 수조차도 없는 그는 제나바 신학교만이 받은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후원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98년도 9월에 이 학교 처음 와서 강의를 했는데요 고려 신학교 때죠 그때 와서 제가 처음 느낀 게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유학 가서 공부한 저희때만 해도 뭐 그렇게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도 일을 하고 주말에서는 또 청소하러 다니고 이렇게 일을 하고 또 한 학교 끝나고 또 등록할 때 되면 등록금 걱정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공부하는 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라서 등록금이 사실 일반 대학교보다는 굉장히 싼 편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마다 한 학교에 3,000불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구하기가 너무 쉽지가 아니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그렇게 돈 걱정을 하고 먹고 사는 걱정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너무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학생들을 보니까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이런 환경에서 처음에 신학을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게 온 학생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당연하게 이리 하는 건 줄 물론 이제 등록금을 안 대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이렇게 후원을 해서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좋은 것인지 실감을 못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모든 뒷받침을 해주면 죽도록 공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좀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모든 신학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또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할 수도 없고 이런 전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제네바 신학교 유일무이한 그런 은혜라 저는 그렇게 감히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학교를 위해서 후본도 하고 장학금도 지불하는데 난중에 3년 동안 가르치놓고 목사가 안 되면 우리가 보람이 없지 않은가 또 그냥 아무나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지원을 꼭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와 관계없는 다른 교단에서 오는 학생들까지도 우리가 그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원 대학교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이상 우리 생각과 우리 교단이 아니라고 해서 그 배움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실로서는요 물론 실력이 안 돼서 안 뽑는 것이지만 우리하고 교단에 달라고 해서 안 뽑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교단에서 양성하는 목사, 성교사 그냥 양성기관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냥 고르신학교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르신학교를 우리 교단에서만 양성하는 것 그런데 이제는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대학원 대학교로 운영하는 이상은 이제는 그렇게 폐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막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판단을 해서 아니다 싶은 사람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생이 없어도 이왕 없는 거 제대로 된 한 사람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숫자 모자랍니다 이왕 모자라는 거 뭘 그렇게 연연하겠습니까 다른 신학교는 사실 학생들 자질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십 대 일 되고 재수삼수하고 더 가는데요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험이 다 없어서 무시험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인구도 줄고 이제 신학교로 오려고 하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여기 학교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안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교에 간 사람이 들어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영어 시험을 쳤는데요 영어 성경 영어하고 성경 영어 0점 성경 0점 그래 맞기도 힘들거든요 그건 1등 하는 거하고 그거는 더 대단한 거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만 옛날에 함께 했던 교수님 한 분이 성경 공 배우는 신학 배우는 영어가 왜 필요하느냐 영어 0점 먹으면 어떠냐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울다학교 국문과 가는데 수학심을 왜 치냐 그랬어요 서울다학교 생물학과 가는데 영어는 왜 하냐 이거는 학습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3대째 면접 보는데 3대째 기독교 집안 장로 집안이라고 그러면서 성경 시험 0점 먹는 거는 그거는 기적 아니겠어요 매일 가정 예배 본다고 하는데 그건 뭘 봤냐 성경만 봤겠죠 성경 이 껍데기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르쳐봐야 영어 시험 치는 건 특별한 게 학습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왜 영어 시험을 소녀냐면 외국에 좋은 서적절이 신학에 우리보다 앞서 있으니까 그 좋은 신학 서적절을 읽으려면 영어를 알아야 읽는단 말이죠 번역한 것이 잘못된 것도 많거든요 영어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또 성교 나가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교하면서 평생 성교 자리에 있으면서 수십 년을 있어도 어디 가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참 창피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수험 떨어지니까 바로 다른 신학교로 갔더만요 아마 졸업했을 때 목사가 됐을 거예요 어디에서 됐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분으로 공부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신학교는요 꼭 목사 성교사만을 양성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그냥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죠 꼭 목사 전도사가 될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하고 싶은 사람 신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 하나님에 관한 좀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꼭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신학을 배우면 그것 또한 바른 복음의 정인을 길러내는 길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생판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저 멀리 성교지에 있는 그 성교지에 수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판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성교지에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폭넓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 성교사가 되어도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 한 영혼 제대로 신학을 가르쳐 놓으면 또 언제 어떻게 주님이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설사 다른 교단에 와서 바른 신학을 배우면서 깨닫는 것도 그것 또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의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움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교수님의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희생도 결코 희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아프리카에서 금을 캐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금 캐는 거요 아프리카에서 불과 그 조금 한 몇 그램 1그램도 안 되는 그 금을 하나 캐기 위해서 삽질을 진흙통에서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삽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채에 떠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거기서 겨우 반짝이는 거 하나 돌 타고 나는 거 이렇게 하나 가려내거든요 하루 종일 해도 불과 1그램도 못 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얻는 것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러나 불과 1그램도 안 되는 그 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설사 수십 번 수백 번의 삽질을 해도 금을 못 얻는다 해도 그 수고와 그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듯이 많은 학생들 그 중에 제대로 사회에 가는 일꾼 하나만 건져 낸다 하면 그 또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안되겠습니까 세계를 받은 교회라고 외치면서 전도 성교에 목숨을 우리가 걸고 있는데 정작 신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좁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좀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도 성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보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더 귀하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세물하고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면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정인 한 사람만 찾아도 우리에게는 수지 맞는 일인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일은 신학교의 몫이고 후원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보금의 정인으로 쓰시는 일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쓰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네바 신학교가 보금의 정인이 되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명자가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가 있고 운영할 여건이 갖추어서도 막상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양교에서는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별들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들의 운동에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보문 9장 37절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태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주인에게 그렇게 청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내주기를 기다리라 이 뜻이 아니고요 그 의미보다는 일꾼을 찾는 일에 관심을 두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주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복음을 전할 일꾼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풍년이 들어 추수할 곳이 많아도 출수할 일꾼이 없다고 한다면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물질이 넘쳐난다 한들 사람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못지않게 반드시 일꾼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두 명의 제자를 삶으실 때 그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더디 배우고 답답했지만 그들은 배우려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단번에 생겨 수단인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3년 뒤에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머리 좋고 학골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열정적이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고 사명의식이 트철한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를 한 사명자 말입니다 4등전 2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 일의 증인이란 말은 복음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20절을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의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병이 나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누여넣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근처 마을에서도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도교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두 분씩이나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를 끌어냈다라고 5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도를 끌어냈다 하니까 맥살 잡고 끌어낸 게 아니고요 인도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걸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줬다 이 말이지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일방적으로 고안만 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일의 정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니까 5장 32절에 가보면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들 자신들이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일의 정인이 될 사명자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어져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는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우리 교단의 교회 수에 비해서 결코 학생들의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몇 위가 된다고 혹시 기록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알면서 왜 묻냐 그런 표정 같은데요 3위거든요 3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생들에 들어오기만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경영교회만 감당해야 할 몫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단의 모교가 되는 경영교회가 주칙이 되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인재 발굴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네바 신학교가 이 모든 일에 정인의 산실이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면 내 제자할래? 이래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생호트에 찾아가서 거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난 것입니다 해변으로 가서 거물질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거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교회 내에서 사명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경량교에서는 신학교를 후군하는 일 못지않게 별들의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별들로 서운한 이들을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후군 그리고 일꾼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복음의 증인을 양성할 수가 있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라와 후군의 헌신한 후군의 여러분 기도와 후군과 주의 일꾼을 찾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후군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별들운동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양의 성도라면 마땅히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에 모두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그러시고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후군이 조금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신학교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자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짜로 머리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머리 잘 깎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머리 깎는 청와대에 이발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자격증이 똑같은 자격증이에요 조금 더 손색이 없는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전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수행할 이 모든 일에 정의를 양성하는 제네바 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뻄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 난다고 소방서를 없앨 수 없듯이 학생이 없다고 해서 신학교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사명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명자를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후원과 일꾼을 찾는 이 일 또한 결국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일에 정인이 되는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일에 정인이 되어 사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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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